대릉? 대릉이 누구죠? 대릉은 처음보는데? 일단 황충이 진리가 없고 황충 무력이 134야 아 사마의 산정 중 하나요? 제갈량한테 별련된 부장 자 다음 턴에 바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고 아이고 손권아 아니 어쩌다 잡혔어도 손견 손책 손권 다 잡혔네 아들이랑 아버지까지 다 잡혔네요 해방하면 안되죠 손권아 어쩔 수 없다 손권아 아 아 난 잡을 생각도 없었는데 지가 잡혔네요 손권아 서른 일곱밖에 안되는데 안타깝지만 죽어야겠다 자 이제 죽으면 또 흔들리겠지 이제 살리라구요? 왜요? 죽여야지 죽이면 이제 죽이면 이제 얘네 새로 더 흔들릴텐데 이제 흔들리고 이제 발람 또 일어날텐데 맞아 맞아 원래 군주는 배워야 될 맛이에요 자 처단하겠습니다 이게 손로반이 누구지? 손로반 pozi 손 호박이다 누구였지? Geld 손로반이 누구 손로반이 누구였지? 경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공 아들? 헐.. 솔로공 아들은 또 뭐죠? 왁이 돈 하나도 없네. 군령하고 네 안 되겠다. 군령이나 돈이 없다. 안 되겠다. 이것만 가야겠다 어우씨 돈 없네 이거 하면 되겠지 어? 아 이거 강화 뺏겼네요 아 강화 방어선 무너졌어요 아닌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직 있어 주택알량있고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어우씨 어우 그냥 치열하네요 진짜 공방전이 숨도만 빡쳤네 방해 조회 어 이거 조회 나왔네 조회도 괜찮았어요 조회 조비 조회 까지는 윗나라 망 괜찮았어요 조회 다음부터가 문제지 손상량은 여기 있는데 혼이 날까? 혼이 날까? 어딨어 혼이 날까? 혼이 날까? 혼이 시킬까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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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어딨어 마누라 마누라 있어 마누라 결혼해야지 그래 죽기전에 결혼식 하자 우리 전쟁터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결혼식은 해야지 잠깐은 가야될거 아니야 결혼시킵시다 우리 늦은 나이에 유비 결혼시켜야죠 유비 유비 몇살이지? 유비 59살이네 59살이 결혼했네요 59살 아 근데 지금 봐도 진짜 역대급이 역대급 진짜 이거 0 10 1 10 1 자 나올 수 있어 나와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자 가입시다 황충 황충까지 가입시다 자 수복할 수 있나? 강한? 아유 포기했네 강한 수복 포기했어요 완 완도 위험한데 완하고 신이하고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수복 점령하고 빨리 한중 쳐야겠다 진짜 좀 서둘러야겠네요 여유부리 시간 없어 지금 혹시 모르니까 좀 옮겨야겠다 복업을 좀 할게요 돈 많네 좀 옮기자 옮기자 정옥이 들어오고 자 황게 함 뜰까? 황게 함 뚫래? 황게 함 뚫래? 안하지? 포고와 덤빌래? 포고와 아유 진짜 재미없게 피하기만 하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등에 등에 함 뚫래? 등에 함 뚫까? 난사 한번 갈겨 볼게요 난사 아이고 크리티카 안 터졌네 크리티카 함 터지자 그렇지 건물 뿌시는게 이게 좋아요 건물 뿌시는게 좋아요 자 여기서 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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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난사 난사 먼저 쓰고 아 사랑이 있지 아 아 오 다행히 안 맞았다 오케이 여기서 선풍 자 선풍 자 선풍 한번 써주고 오 절규당님 오랜만이에요 어서오세요 형님 자 다 잡아야지 절규당님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여러 팬분이 방송 오는건 진짜 오랜만이예요 여러 팬분이 방송 오는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일기를 할까 안하겠지 당연히 당연히 안할거에요 야 야 야 호구가 통소에 답 안 나온다 안 들어오면 넌 죽는다 진짜 죽어 죽어 그럼 어차피 필요가 없어서 저는 아쉽지가 않아요 왕강 사망했고 자 또 출진해볼까 이제 자 고춘병력 출진 합시다 합시다 하운이니까 관직이 없구나 문 문 5190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어 위원 올랐다 간직 좀 팔자 아 파는 게 아니라 싸좀 사자 싸좀 사고 나오셔도 못 나오겠다 자 다음판에 나오자 하도 거세서 지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마취 이번에 덤빌거 같은데 마취 이번에 덤빌거 같은데 자 장압이 내보내고 장압이 내보내고 됐어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내보내지마 끝 이제 출진 금지 여기까지 농포 스프링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횡치 쫙 그렇지 마취 와라 어 그렇지 와야지 바로 저 신의 문장이니까 어이구 77세야? 죽어라 너네 이제 너도 죽어 금선아 응 가라 그냥 좀 쩌리들은 이제 그만 쉴대로가 됐잖아요 응 언제까지 우려먹을라고 후배들한테 불러줘야지 마취 마덩이 모르겠어요 마덩이 죽었는지 모르겠네 마덩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생사를 알 수가 없는데 아 처형당했나봐도 아 우버한테 처형당했구나 흐흐 등현아 아이고 나이는 어린데 나이는 어린데 맘이 안든다 나이가 어려서 봐준다 진짜 너덩이 델수 은혜 자... 난사 터져라 끄지 그렇지 그렇지 집 다 터지고 엄진 괜찮다 엄진 엄진 납사 마초 간지 오를 것 같은데 어 마초 오르죠 춥냐 오르지 아 지금 이거 신야도 간당간당하네요 지금 신야 지키넬 바쁘네요 지금 지금 강화를 수복하기는 커녕 수백이 바쁘고 위태위태하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상황이 좋지 않아 2시 1시 2시 2시 1시 2시 3시 유비가 육십.. 육십삼인가? 죽을 얼마 안남았어요. 안남았는데.. 나이가 가상이니까 아마 오래 살거에요 더. 한 칠십,팔십까지 살겠죠 이제. 저도 옛날 삼국지 드라마, 영화, 소설책 다 그 정도에 써갖고 있는 날에 지금 많이 까먹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까먹긴 하더라구요. 다 외웠어도 계속 안보면 까먹어요. 자, 천수 이제 앞에 왔습니다. 자, 마지막이다 우보야. 마지막 말 없냐? 마지막 할 말 없냐? 자, 천수 공략. 자, 우보가 사느냐? 죽느냐? 아, 넌 안되겠다 우보야. 넌, 넌 말을 안들어. 이리와. 넌 죽자, 너는. 너는 하도 악행을 너무 많이 해서 넌 죽어야돼. 어, 마돈 안죽었는데? 어, 마돈 살아있는데요. 오, 둥해 다시 왔다. 둥해야. 까부지마, 얘. 응? 까부지마라. 자, 우보군이 멸망했습니다. 자, 이제. 서북을 차지하면서. 진짜 라인 됐다. 라인 딱. 이강으로 딱. 반. 영토 반으로 딱 됐어요 이제. 영토 반이네 딱 이제. 다 아니아니라 거의 다 드셨는데. 아, 탐색좀 하자구요? 강이 없는거 같은데 아직. 마균. 강이 운자랬더니 마균이 나오네. 아직 강이 나올 때 안됐나요? 뭐. 뭐야? 어, 패가 잘 나오네? 아 225년? 아직 멀었다 강유가 그렇게 나이가 어려? 이야 엄청 어리구나 강유가 마지막에 발리네요 마균이 끝 역시 마균이다 꼬만 근데 설전이에요 이거는 10일에는 설전이 있어요 근데 12는 없고 12는 일기토만 있고 13에는 13에서는 설전 다 있어요? 13에서는 모르겠네 13에서는 다 있죠? 설전하고 다 호준이 나와봤자 뭐 별벌리 없는 애들이네 자 일단은 한중으로 진격을 할건데 일단은 한중으로 진격을 할건데 안좋아 사람도 아니다 안좋아 내가 왜 줘야돼 그냥 바로 내려갈게요 바로 내려가서 한중으로 진격합시다 어우이야 뭘 어우 한중 병력이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만만해봤는데 많습니다 일단 장안으로 다 이동합시다 그냥 장안 이동 오우 많아 많아 아 여기 포로 많지 아 포로 여기 다툰 해든구나 그냥 가끄냈네 어 아직 가면 안돼 아직 가면 안돼 여기 애들 싹 흡수해야 돼요 그치 흡수하고 얘네들 보고 지키라고 하면 돼 여기 탄수 이리와라 니방아 다툴 또 좀 걸리는 편 우리를 해봐 어디 도가 아래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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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절규당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봐요 와 포로 진짜 많네 아 몇시까지 할거냐구요? 일단 봐서요 보고서 내일 아침에 일찍 움직여야 돼서 일단 시간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흠흠 장수는 막아야죠 그리고 나가서 와 진짜 많다 쟤 장수 왜 왔죠? 아 너무 좋은데? 흠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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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우왕님 반갑습니다 와 진짜 많다 정말 많네요 으아 우왕님 으아 우왕님 으아 으아 자 이제 이동하고 일단 필요한 애들은 이제 이동을 시킬거에요 그지? 됐어 여기까지만 일단 장안으로 보내고 상원님 반가워요 비케잇님 반가워요 하지마 왜냐하면 이제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장소 아깝지 않아요 이제 하도 많아서 자 이제 지휘는 안 배워서 글쎄 안정 천수지 윈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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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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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가 지금 도덕인데 어딨지? 호양항에 있네요. 호양항. 항구였는데 항구에? 항구에서 뭐하지? 나이 몇 살이야? 소진랑님이 반갑고요. 51세? 이제 병력이 제가 훨씬 많네요. 병력도 많고 무장도 훨씬 많고. 어쨌든 이제 2강전 남았네요. 이제 손로반만 끝나면 이제 천통이 이제 눈에 보이네요. 항구에서 만나요. 항구에서 만나요. 항구에서 반門가 mé구요. Time so to get a little bit more around. 왜? 불안한 느낌인거지? 아 장관이 이리와 장관이 개안이요 주유친구 영창리 반가워요 사마망 버리고 자 이제 출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직 올려주고 일단 자 이제 한중으로 진격하겠습니다 한중 자 드디어 한중으로 갑니다 꿈에도 그리던 한중으로 선노반 그쵸 좀 불쌍하긴 하죠 저희도 얘네들도 몇살이지? 50살이네 얘네들도 나이 많이 먹었네 이래서 세월이 무섭죠 이래서 세월이 무섭죠 자 갑시다 한중으로 한중 얼마나 되죠 병력? 어 팔만 있어요 팔만 목순이 사망했습니다 자 한중 공략 자 한중 이제 공략해봅시다 한중 공략전 자 한중 가는 길목 볼게요 양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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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간에 4만이네 병력이 여포가 지키고있어요 양평간 오 여포를 일단 진화쳐야된다 그런 원리인데요 일단은 통로가 지금 봤을때는 어 왼쪽으로 가는게 나을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너무 험하고 어 왼쪽으로 통해서 갈게 그러면 왼쪽 뒤로 갑시다 와 연왕까지 야 연왕까지 함락당했네 스읍 야 이거 야 허창이 위험한데 허창도 위험하고 수춘도 위험한데요 스읍 와 제대로 허리 찌르네요 연왕을 함락시켰네 아 이거 와 성 두개 뺏겼어요 지금 자 빨리 갑시다 일단 한중을 차지해야해 한중 일단 한중을 차지해야돼 한중 well it it I I 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일단 병력 좀 옮겨야겠다 얼마느냐? 어우, 되게 많네 X99님 반갑구요 일단 화창으로 좀 보내자 화창이 위험하니까 화창에다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도 좀 보내고 자, 한 3만정도만 뽑아넣고 유라기가 누구지? 어, 처음 보는 장수도 있네 내가 관심 없었나? 되게 보면은 처음 보는 뭐 무장도 나와 갑자기 앞으로 1년이 반갑구요 그정도 삼국지가 무장이 많았단 얘기에요 유라기인가? 맞죠? 아까 이름 뭐였지? 유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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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라기 그러니까 저도 아 오나라 장수에요? 아 유라기 오나라 장수에요? 그 정도로 장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D급 정도? 뭐 그렇게 대단한 장수는 아니네요 자 적들의 지금 완을 노리고 있답니다 여포가 무려 몇이죠? 124점 아 여포? 여포 잡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아 한 번 붙어볼까? 아 장비 힘들어 하늘진이님 반갑구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무섭다 무서워 아 무서워요 진짜 유린 아이템이 많긴 한데 와 이거는 진짜 나도 겁나는데 아 나도 무섭단 말이야 이거 여포는 아 고민이네 세이브하고 한 번 붙어볼까 한 번? 이거는 세이브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무서워 진짜 지금 싸워볼 만한 애가 유뷰로 해봐야 돼 유뷰로 어? 거절하네? 그래? 여자가 하면은 여자가 하는데 여자가 아 여자가 하니까 받아주네 야 남자는 싫다 이거야? 아 남자는 남자 거절하고 여자가 하니까 붙네 여자가 없는지 여포 무려 134에요 지금 자 한 번 붙어보자 어우 여포가 방천하게 있어갖고 이게 또 데미지가 세거든요 애가 자 함 붙어보자 어으! 아아아아아아! 와, 힘들다 여포는 진짜. 아, 여포 힘들어 힘들어. 아, 진짜 세요. 니가 해봐요, 황충아. 어, 니가 해봐, 황충아. 니가 해봐. 일단 똑같아요. 와, 진짜 일기 턴은 여포는 잃 수가 없다. 진짜. 아아아아아아! 아우와! 야, 힘드네 여포는. 진짜 이기기 힘들다, 얘는. 야, 씨. 아우, 안돼, 안돼. 얘는 안돼. 인정합니다. 여포는 인정합니다, 제가. 진짜. 방천한거 떼면 안돼. 너한테 화풀하자. 유훈아. 유훈한테 화풀해야지. 체온시켜갖고 화풀했습니다, 제가. 여부 이제. 아, 여포 너무 세서 안 돼. 극병이 S7 이냐. S7 이제. 내가 진짜 1기톤 인정한다 진짜 자 일단은 여포는 그냥 깎는 걸로 거진 시청자님 스티커 1개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자 아 주무실 하셨구나 오 주유한테는 안 걸리네 저게 오 주유한테는 안 걸리네 자 일단 양평간 넘어서 한중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리와 주유 장임이 아 지금 완도 위험하네요 완도 위험하고 신자도 위험하고 아 걷잡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위협적이네요 상황이 지금 아 자 일단 양평관을 공략하고 자 일단 양평관을 공략하고 자 일단 한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장기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성체 짓고 자 일단 양평관을 공략하고 자 일단 양평관을 공략하고 허버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양평관을 공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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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한중도 병력이 꽤 많아서 러네 일단 단사 한번 쓰고 오우 자 또 난사 그렇지 크리티컬 자 또 난사 오우 잘 터지네 난사 그렇지 저런식 깎아놓으면 사기가 확 깎여져야 돼 적들이 그렇지 좋았어 난사가 큰 힘을 했네 그렇지 거의 다 깎였어요 난사로 인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이번에 오우와 아씨 우와 대박이네 이거 야 이거 불장난 장난 아니네 이거는 이야 불장난 데미지가 쩔었네 이번에 진짜로 어우 쩔었어 이거는 불 데미지 진짜 맛좀 봐라 난사 그렇지 그렇지 이야 난사 데미지 장난 아니네요 이거 그리고 불 데미지도 너무 세고요 어 불 데미지도 엄청 쎄어요 진짜 이거 이번에 아 와 유비 이거 유비가 위험한데 이거 아 아 아 와 안에서 역병 역병이다 지금 시냐 털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sbolss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냐 털리겠네 아이고 시냐 털렸고요 연안 털렸고요 연안 털렸고